안녕하세요. 금일은 하나오션에서 건조한 드릴십의 사용계약 소식을 전달 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을 전달 드리기 이전에 드릴십 관련 전후 내용을 소개 드립니다. 하나오션은 2023년 신성장동력 사업 진출 및 확보를 위해 미주지역에 하나오션US 홀딩즈 코퍼레이션 설립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하나오션US 홀딩즈 회사 산하의 여러 회사를 추가 설립하였으며 그 중에 시추업을 목적으로 하는 한화 드릴링 NLC가 있습니다. 2024년 10월 3일 한화 드릴링 NLC는 브라질에서 5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한화 드릴링이 브라질 현지 파트너사인 컨스탈레이션 오일 서비스와 함께 브라질 국영 소교회사 펜너브레스와 드릴십 운용에 대한 5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한화 드릴링의 7세대 원유슈추선 타이델 액션이 브라질 앞바다 캄프스 분지에 있는 롱카르도 유전에 배치돼 2025년 3분기부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롱카르도 유전은 하루에 약 170만 큐빅미터의 천연가스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이번 계약은 30개월의 일부 선택적 기간이 추가됩니다. 타이델 액션 드릴십은 컨스탈레이션 오일 서비스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브라질 앞바다에 투입되는 드릴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하나오션은 노르웨이 해양시추기업 노던 드릴링이 드릴십 리셀 계약을 취소하면서 웨스트 리브라, 웨스트 에킬러 두 척을 보유했습니다. 이 중 웨스트 아킬라는 세계 최대 해양 석유탐사 기업인 트랜스오션의 합작 투자사 리킬러 벤처즈 LTD에 판매되고 웨스트 리브라만 남았었습니다. 타이델 액션은 웨스트 리브라에 바뀐 드릴십 명입니다. 타이델 액션 드릴십은 장시간 하나오션 암벽에 정박을 하였기에 드릴십을 본격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는 드릴십 정비 및 성능개량이 요구되었습니다. 2024년 4월 29일 하나오션은 해양제품 성능개량 사업에 관한 단일 판매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상대방은 타이델 액션 렐시이고 계약 금액은 2,648억 원 규모이며 이번 계약의 기간은 2024년 4월 29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로 약 11개월입니다. 드릴십의 성능개량이 마무리되면 2025년 3분기 전에 브라질 해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경우는 선박 및 해양의 선박 및 플랜트의 건조에 거치지 않고 해당 설비들의 운용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설립하여 첫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한국조선소의 경우도 선박의 건조 산업에서 서서히 탈피하여 또 다른 비즈니스 영역인 서비스 산업으로 방향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선박, 해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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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